속포로 올라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지금 시장에 반하는 이런 대주주 양도세 3억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죠.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 주식 투자하는 개인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요즘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임청원까지 등장했죠. 지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양도세 3억 그대로 추진하겠다.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당, 야당 그리고 개인들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연말만 되면 물량이 쏟아지고 물량이 쏟아지고 나면 3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받지 못하죠. 팔아버리면 됩니다. 12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 전에 다 팔아버리면 되죠. 팔고 하면 양도세 실제로 거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매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자금들만 좀 거둬가 있죠. 그런 상황인데 물량이 쏟아지든 말든 관계없답니다. 관계없이 이거는 그냥 하던 거니까 그대로 하겠답니다. 아주 국민들의 이런 반발이 상당히 아주 심각하게 크게 일어났었죠. 이런 상황의 이 부분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3억이라는 게 서울에서 전세 얻기도 힘든 그런 금액이죠. 그런데 전세 살기도 힘든 이런 금액을 가지고 대주주다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지금 3억이면 대주주야 이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해보죠. 국민들의 의견은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왜 내가 하는 일에 자꾸 딴지를 거느냐 그대로 진행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그런 분위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후폭풍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도 큰 후폭풍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정부에 대한 이런 지지 부분도 상당히 크게 돌풍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강한 트리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홍남기 부총리 대주주 양도세 3억 계획대로 추진한다. 국민들 니들은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꾸 하느냐 전부 다 내지 않는다 이거죠. 전부 다 내지 않고 그렇게 2017년도 이미 결정한 거 증세 아닌 과세 형평이다 이러면서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증시를 얼마나 많이 흔들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그냥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겠죠. 지금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연말만 되면은 요동을 치죠. 주가가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3억까지 내려버리면 이거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투자를 정말로 해야 되나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질 겁니다. 지금은 해외 투자 이런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주주들이 우리 시장 좀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대주주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하지 마라죠.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계속 단타만 철하죠.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금 많이 내니까 중간에 팔아버리고 팔아서 주가를 끌어내려라. 괜찮다. 내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손해를 보더라도 개인 투자들만 손해볼 거다. 그러니까 공매치면 되잖아. 공매들은 이익을 보는 그런 제도다. 그러니까 공매쳐라 이거죠. 기관하고 외인들은 공매쳐서 계속 가두리에 갖춰놓고 계속해서 단타를 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년 4월부터 3억 확대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2017년부터 이번 정부가 진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일축을 한 상황이죠. 하반기에 결정된 상황이다. 지금 어떻게 되든 말든 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제사정과 유동성 증시를 고려할 때 국민들이 혼란스럽고 걱정한다. 얼마나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지 자료가 있냐. 이렇게 하니까 이 의사는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증세 목적이 없으면 이걸 안 해야죠. 지금 같은 시기에 증세 목적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의 전면 과세 되고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가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는 지금 고영진 의원의 요청에 대해서 취지는 알겠다. 위기 국면에서 개인주주분들 동학개미의 역할이 컸다. 그냥 뭐 컸다 하고 끝이죠. 끝입니다. 지금 끝인 상황이고 지금 이런 상황이면 이제 후폭풍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들이 증시를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10월, 11월, 12월이죠. 이 구간 동안에 개인들은 이제 힘을 쓰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가 되면 연말에 12월 30일 기준으로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상당히 개인들의 힘은 상당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잡고 흔드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소식이 지금 나온 상황인데 지금 증시는 별로 별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은 외인하고 기관들이 얼마든지 주가를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아마도 상당한 저항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그냥 밀어붙이겠다. 개인들 개, 과제, 붕어 주제에 나라에서 하는 일에 왜 자꾸 간섭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지금 입장이죠. 자 그런 입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개인들은 개인들에게는 그냥 무시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국민청원에서 20만 명이 넘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인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계속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냥 뭐 홍남기 부총리가 밀어붙이니까 개인들은 역시나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당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그냥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개인들 뒤통수 맞고 완전히 뭐 자지러지든 말든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우리 지금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대로 세금 많이 걷는데 열심히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외인하고 기관들은 저런 세금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과세 안 하죠. 자기들은 그냥 외인하고 기관들은 마음대로 그냥 잡고 흔들면 되는 거죠. 그냥 과세가 없으니까 개들만 배가 부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월 달에 공매도 또 딱 이렇게 또 재개를 딱 해주게 되면은 또 우리 시장 또 볼만 하겠죠. 공매도 재개되면은 자 이제 기회가 왔다. 이러면서 집어 던져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돈 많은 세력들이 이제 개인 큰손들이 시장에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 버리면 주축이 하나가 이제 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외인하고 기관들이 올리는 것도 자기들 마음 내릴 때도 공매 쳐서 자기들 마음 그렇게 이제 마음대로 가지고 놓으면 되는 겁니다. 개인 외인과 기관의 놀이토로 전락이 되어버리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김병욱 의원에게 상당히 기대를 좀 걸 수밖에 없습니다. 김병욱 의원과 그리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개수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해야 되겠죠. 저항을 해서 왜 이렇게 국민들을 무시를 하느냐 지금 세계 정세하고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전개되고 있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세금을 많이 걷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걷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쉽지 않습니다.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냥 장기 투자하지 말라고 계속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돈을 조금 벌면은 무조건 세금 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지금 악재입니다. 악재 이 부분은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재 개인 큰 손들이 시장에서 이제 양도세, 대주주 회피하는 그런 부분이 매년 일어났어요. 매년 매년 일어났는데 그게 10억이었죠. 이제 3억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출렁거림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외인 기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국인 기관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외인 기관들은 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세금을 안 내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가지고 주가 좀 받쳐줘. 이렇게 이제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두고두고 지금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겁니다. 앞으로는 10월달이니까 11월, 12월 되면 11월, 12월 정도 이렇게 되게 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겠죠. 돈 많은 개인 큰 손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수익이 좀 났다 그러면 팔고 내년에 사자. 그러면 되는 거죠. 12월, 30일까지 좀 팔아놓고 내년 되면 과세 대상 아니니까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매수해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팔고 나서 부동산 좀 사자. 아니면 해외에 투자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진행이 될 간성이 아주 커져버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